군대 차렷! 경매! 바로!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찬들이다! 찬들이야! 군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멋있죠. 약간 태양의 후에 슬쌉한 느낌. 찬들은 찬들이다. 저 군복을 이렇게 놔도. 되게 좋아하네, 이 누나. 찬들이잖아. 좋아요, 더 좋을 거예요, 찬들이. 여섯 번째 군 장량 뮤지컬. 레이사의 노래에 출연하게 된 군 앨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2사단. 상병 장지혁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공군사관학교 소속 병장 박준혁입니다. 2011년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일대 빌리 역할을 맡아서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아, 진짜. 저렇게 고마워요? 네, 입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비는. 마역 배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구사단 소속 박찬열 일병입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엑소라는 팀에서 활동을 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27사단 소속 조현준 상병입니다. 저는 이제 입대하기 전 안무디렉터로 활동을 했었고 레이사의 노래는 또 요즘 대세인 케이팝을 좀 내세워서 한국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같이 다양하게 섞여있는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퍼포먼스와 춤 동작이 너무나도 격렬하기 때문에 사전 녹음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간부다 간부 전체 통소를 해주시는 분 긴장했어 박 잡는다 오늘 오전 시간까지 녹음해야 되는데 지치지 말고 우리 너 멋진 모습 보여주자 화이팅! 화이팅!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고기는 날개다 화이팅! 누, 누구시죠?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이지 말입니까 굿모닝이지 말입니다 뭐야 누구야? 기본적인 언니 아니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사의 노래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민활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총괄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저의 능력 있는 후배 한 명을 후배 양성 차원에서 바칩니다. 오전엔 뭘 할 거냐면요. 블루 헬멧이랑 노래힘 그다음에 ROK 정도 하고 오후에 이제 모든 딥한 넘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